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에 1인당 500만 달러 약 70억 건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 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며 누구든 인질을 구출해주는 이에게는 본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구출한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인질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인질을 해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하고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계속 통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큐전이나 인질 교환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인질을 억류 중인 하마스 내부에 배신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은 100명 안팎으로 예측되며 이들은 생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과 가자 지구 봉쇄 해제 등이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마스 완전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손잡고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이어가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라 하마스와의 협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인질 가족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가까이 납니다. erdp. 하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